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사업계속과 사회행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6407이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일은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공탁금 출급 확인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소로서 사회행위 취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소 원고가 상고가 됐죠. 사회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패소를 했던 피고 반소 원고가 상고를 했더니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죠. 이 채무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됐나 보죠. 그래서 채무초과 상태였어요. 그런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냐면 1억 8천만 원을 빌리는데 1억 8천만 원을 빌리면서 요양급여채권이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를 치료하면 돈을 받죠. 요양급여채권 40억 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양도 총질을 하고 1억 8천만 원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 채무자가 채권양도가 허위다.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양도를 철회하고 공단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단은 채권양도라고 통보를 받았다가 허위를 해주면서 철회통지를 하죠. 그런데 그 철회통지를 그 채권에 대해서 요양급여채권에서 압류추신명령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압류추신명령이 들어오고 채권양도 철회도 되고 이러니까 공단은 1억 6천만 원을 공탁을 합니다. 혼합공탁으로 해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해서 1억 6천만 원을 공탁을 하게 됩니다. 원심은 채권통지가 유효하기 때문에 후순위 압류추심은 혈액이 없다. 그래서 피고 폐소가 되거든요. 본소는 폐소를 합니다. 그런데 반소로서 피고가 이거 채권양도가 사회행위다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양도를 사회행위 취소를 신청했는데 원심은 사회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했는데 대법원은 이걸 파기한 거죠. 문제 읽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사회행위가 아니게 할 수 있는 게 볼 수 있는지 그러면 볼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이게 핵심입니다. 대원을 뭐라고 하냐면 원칙은 담보 제공이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 자금 융통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성 부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담보 제공해서 돈 융통해서 사업을 계속하게 한 경우라면 사회성이 부정될 수 있는데 기준은 뭐냐 담보 가액의 책임 재산의 비율 그러니까 담보가 전체 책임 재산의 비율에 담보로 제공하는 비율이 적절해야 되고 무자력의 정도 나머지 정도가 어느 정도는 신규 자금 융통을 통해서 무자력이 해소가 되어야 되고 유효적절한 수단인지까지 다 봐야 되고 담보 제공이 합리적 범위인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준 건지 적게 준 건지 실제 변제 자료를 갖게 되는지 안게 되는지 이걸 다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보기에 차연금 1억 8천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담보 40억 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거는 과하다. 이거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성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제 자금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는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래서 사회성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회성이 맞다. 고로 반소 원고의 승소라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이 사회성 부정하는 판례가 있고 보통 부정하면 사회성이 인정하는 거죠. 사회성이 부정하면 원심과 대법원 판단이 달라졌죠. 원심은 사회성이 아니라고 본 거죠. 이거는 사업계속위에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아니라고 본 거죠. 사실관계에서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에도 바뀔 수도 있고요.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사례가 있다면 사실관 입증을 잘하면 원심처럼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관은 이런 판례 잘 기억해가지고 입증 전략할 때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지금 사회행위가 원칙상으로 부정될 수도 있는데 이러이러한 경우가 판례가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는 사회행위 부정 안 됐다라고 해서 이 사례는 좀 기억해 주셨다가 사회행위에서 수익자의 경우에는 이거 자금 융통을 통해서 불가피한 수산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판례가 되기도 하고 사회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회행위가 맞다라고 하는 근거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는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구속수감과 공시송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13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020-61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5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 원고는 채권자였는데 피고는 채무자였습니다. 수감자였는데 이 사건은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이 수감자, 그러니까 원래 민사정고 하다가 갑자기 구속됐어요. 피고가 구속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는데 항소를 했더니 항소가 안 된다고 해서 각하되어버려니까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2017년 9월 27일 날 관리비, 상가 관리비 지급 청구소득을 피고에게 제기합니다. 피고가 제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10월 11일 날 이행공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10월 10일 날 일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행공고 결정이 오기도 하기도 전에 답변서를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변서 제출했으니까 이건 뭐 잘 간 거죠. 그런데 피고가 2017년 10월 20일 날 한 열흘 뒤에 안양 교체소에 구속되버립니다. 이게 구속되니까 이제 송달이 안되죠. 그래서 2011년 11월 16일 날 그 다음에 12월 17일 날 두 번 다 벨롱이기로 했는데 피고가 안나온 거죠. 그래서 폐문무제 발송구사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18년 1월 11일 날 판결 선고되고 공시송달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8년 8월 19일 날 교수소에 출소를 합니다. 출소하고 나서 한 이틀 뒤인 8월 21일 날 정보를 발급받아봤더니 제가 진거에요. 그러니까 9월 3일 날 출하산속장을 제출합니다. 그때 원심은 각하해버립니다. 왜 각하했냐면 너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말은 소장을 받았고 그럼 니가 송달을 못 받은 거는 니 책임이다. 그러니까 공시송달도 니가 챙겨줄 수 없는 사유로 모르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각하해버린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소송 중에 갑자기 구속된 사람 이 사람이 너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무효로 하면 상속기관이 진행되지 않게 되죠. 유효로 하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추한항소가 인정되는데 유효하면 추한항소의 사유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느냐. 그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언제 사라지느냐.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형으로 뭐라고 하냐면 소송 중이라면 법에 소송 수감 중인 자에 대해서는 송달을 교도소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감이 되면 무조건 교도소장 해야 되고 교도소장 아닌 사람한테 송달하면 그거는 송달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송달 자체가 교도소장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수감자는 변경 신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 효력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정이 취소해진 않느냐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하자는 있으나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결국 상속기간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추한항소를 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냐 아니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이건 과실 없이 송달을 알지 못한 게 맞다. 라고 봐서 그 사유가 없어진 건 언제냐. 출소하고 나서 판결문 정보를 발급받아본 때 그때 과사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추한항소는 판결문을 받아본 날로부터 14일 이내 했기 때문에 추한항소는 적극하다. 그래서 파기환송해가지고 다시 심판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실무에서는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구속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근데 아주 드문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판례가 중요한 거는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판견들이 간혹 있습니다. 민산 형사에서. 대법원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공시송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항소는 추한항소를 받아줍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받아줍니다. 다만 언제 안 받아줍니다. 판결문을 발급받아날로부터 2주. 민사는 2주, 형사는 1주입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한항소 이런 거 다 웬만하면 받아주는데 판결문을 받아본 날로부터는 2주 안에 무조건 해야 되고 형사의 경우는 1주 안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기간 도가로 해서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핵심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형사는 1주 안에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된다. 변호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판례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례국무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8례국무 민사, 채권 혼동과 가압류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1월 13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72855 판결입니다. 8례국무 요즘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8례국무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가압류권자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듣기 이전 청구권의 양수인이었죠. 상고 기각된 사건인데 내용은 없으시죠. 나레엔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레엔터라는 회사인데, A라는 두 사람이 1차 대물변제 예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103호를 포함한 각 상가를 A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103호하고 상가 여러 개를 A한테 넘겨주는 거죠. 계약을 먼저 체결한 상태에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2차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체결하냐면, 1차의 계약에서 103호 등기 이전 청구권, 등기 아직 안 줬죠. 103호의 등기 이전 청구권을 다시 나레엔터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했는데, 이 체결한 상태에서 A가 양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레엔터에게 양도를 했으니까 등기 의무자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나레엔터가 A에게 이전하기로 했던 거를 다시 A가 나레엔터에게 넘겨주었죠. 넘겨줬는데,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나레엔터가 되죠. 그런데 A가 나레엔터에 대해서 양도 통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도 예약 승낙도 안 했습니다. 이걸 안 했을 게 뭐가 중요하냐면, 원고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A의 103호 등기 이전 청구권을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채권 양도의 2차 채권 양도의 1차 채권 양도에서 A에게 지금 갖고 있던 등기 청구권을 다시 넘겨줬는데 2차 채권 양도에 대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가 이루어진 거죠. 통상적으로 채권 양도가 됐는데도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확정일자 승자나 채권 통지 이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가 되면 그 채권 양도로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피고가 나레엔터의 대표이사였는데 이 가압류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 앞으로 해버립니다. 나레엔터 앞으로. 그러니까 원고가 가압류 된 채권에서 가압류 되면 등기전을 못하게 되는데 너 그 위반에서 등기전을 했으니까 소유 배상을 해달라고 해서 청구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채권 양도 2차 대물면재 예약 당시에 이걸 나레엔터에 넘겨줄 때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그 가압류 위반에서 그 채권 양도의 내용을 실현하게 되면 불법회의가 되는데 문제는 제1채권 양도와 제2채권 양도가 처음에는 나레에서 A에게 넘어가는 거였고 두 번째는 A에서 나레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혼동이 되는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가 되고 채무자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혼동에 의한 채권 섬유율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채권 양도의 규속주체의 변동 규속주체의 변동은 대항 여권과 상관없이 처분이기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압류 전에 대항 여권이 있든 없든 제2차 재물연비제 예약을 하는 순간 혼동에 의해서 103호에 대한 A의 등기 전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없어져죠. 그러니까 A의 등기 전 청구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가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결국 원고는 소력이 없는 가압류권자이기 때문에 피고에 대해서 손해배달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채권 양도로 인한 채권 소멸 소멸이 지금 이 사건인데 뭐냐면 혼동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채권 양도가 있으면서 있게 되면서 채무자가 채권자가 채권자가 되는 이게 상황이 혼동이라고 하죠.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은 대항 여권과 관계없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가압류가 있든 무효이기 때문에 이 가압류권자는 무효인 가압류권자이기 때문에 피고에 대해서 소멸에 대한 적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혼동은 혼동에 의한 채권 소멸은 대항 여권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장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취업규칙 변경과 개별 근로계약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13일이고 사건번호는 2024-232-13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피고는 학교법이 있는데 상고를 한 거죠. 그래서 파기환송돼서 피고가 이긴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94년 3월 1일에 대불대라는 대학의 조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급여차계가 호봉제였어요. 그리고 원고가 2005년 4월에 교수로 승진이 임명이 됐고 별도로 근로계약 등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94년도 없고 없죠. 그런데 피고학교가 99년 3월 1일자로 급여지급 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2000년부터는 연봉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피고한테는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2000년부터. 그런데 이제 원고가 99년 3월에 급여지급 규정을 바꿨는데 이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꾼 것은 불이익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과반수의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변경효력이 없다. 그로 나는 호봉제와 실제로 준 연봉제 임금과 호봉제 임금의 차액만큼을 나에게 달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겨요. 이겨가지고 여러 차례 결정해서 그걸 이기니까 피고가 2017년 8월 16일 날 교수들을 상대로 급여지급 규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가지고 찬성 가결이 됩니다. 가결이 되니까 2017년 8월 16일부터는 적법하게 바뀌었죠. 그 문제는 뭐냐 2017년 8월 16일 적법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되는 원고에 대한 적용되는 것은 호봉제냐 연봉제냐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원고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호봉제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개별 계약에 의해 우선한다. 따라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급여지급 규정에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종전의 호봉제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피고는 학교 측은 이거는 개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취업규칙에 따라서 변경이 됐고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른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취업규칙 불이익 시에는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적 과반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바뀐다. 그런데 만약에 개별 계약이 근로자에게 유일하게 되어 있다면 그 계약은 근로자 그 본인한테 따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취업규칙이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계약은 그대로 간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원고는 따로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 왜 아니냐면 처음에 따로 근로계약서 할 때 그냥 취업규칙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따로 별도로 계약서를 쓴 게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대로 원고는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게 없기 때문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을 받게 되고 따라서 2017년 8월 16일 이후에는 연봉제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다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게 돼서 원고에 대해서는 호봉제에 의해서 차액을 다 지급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17년 8월 16일 이후 적법하게 취업규칙이 바뀐 이후부터는 원고도 적용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 과반수의 독에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놓치냐면 이게 불이익 변경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잘 안 하기도 하고 노조가 없는 데는 특히나 이런 과반수 동의 추표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회사 같은 데 보면 불이익 변경이 됐는데도 과반수 동의 없이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러면 그거는 유리한 걸로 취업규칙에 우선한다. 다만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면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것은 개별 근로계획이라고 따른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거는 개별 근로계획이 아니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주차권 존재 확인의 소인데 원고는 상가 소유자와 상가 소유의 임차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죠. 상인들이고 피고는 입주자 대표였는데 상가 소유가 폐소해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가 기각돼서 최종 폐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아파트 단지는 10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그리고 상가 동의 한 동이 있었어요. 이 단지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이 지하주차장에는 1650대의 주차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한계동 뒤에는 16개의 주차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피고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가 입점 상인과 고객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해버립니다. 안된다. 니네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상가 입주자들이 아니 우리도 이용하게 해달라 우리도 아파트 전체에 구분소유자 중에 한 명이니까 우리도 지하주차장 이런 권리가 있다. 라고 해서 피고를 당대로 지하주차장의 이용방해 금지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지하주차장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뭐지?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집합건물, 아파트 단지의 집합공용의 공용부분 그러니까 개인이 쓰는 거 말고 여러 사람이 쓰는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다. 그러니까 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의 공용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일동만 쓰는 공용부분 예를 들어서 100일동의 옥상 이런 건 101동에 사람을만 쓰지 102동은 안 써요. 그러니까 101동의 사람이 쓰는 옥상은 101동 전체 사람의 공용공간이지 나머지 102동, 103동의 사람은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이게 이제 일부 공용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공용부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일부 공용부분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요거는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상황, 설계 도명 등을 따라서 이게 핵심입니다. 성립 당시, 요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부 공용부분을 판단할 때는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주관적 용도가 아니고 나중에 사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성립 당시에 객관적 용도에 따라서 일부 공용구조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보니까 상가와 아파트 10개 동은 완전히 구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따로 쓰고 지하주차장에는 상가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 사건에는 없고 그 다음에 외관 상가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가에 있는 뒤에 지상주차장은 만들 수 있어요. 제한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에는 10개 동의 아파트로만 통하는 출입음만 있고 상가 연결이 안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10개 동 주민의 일부 공용구간이지 상가 동의 사람은 이 일부 공용 부분을 쓸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립 당시부터 이 아파트는 성립 당시부터는 다 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맞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 사건은 옥상정원 사건과 유사한 사건인데 옥상정원 사건은 이전에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시고 이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입니다. 일부 공용 부분의 판단 기준은 소유자 합의, 등기 우선, 건물의 우주, 유용세는 있는데 어쨌든 성립 당시 객관적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런 아파트 관련 판례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판례는 간간히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요양급여담보와 사회행위 사건입니다. 정거일은 2022년 1월 14일이고요. 사건부는 2018-295-10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회행위 취소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저축은행이었습니다.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채무자라는 A, 채무자 A는 한방법에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A가 채무자가 피고 저축은행에 1억 원의 대출을 받습니다. 이 대출을 받으면서 요양급여채권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의료보험을 사용하면 돈을 받죠. 그 채권 30억 원의 양도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1억 원은 대출을 받았는데 어디다 쓰냐면 기존의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금 상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고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6억을 받고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A에게 판환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 A라는 채무자는 채권양도 당시 채무총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채권양도 35억 원을 채권양도로 양도담보로 제공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 추진 목적의 처분행위가 사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것처럼 신규 자금 융통 없이 기존 채무 변제 시에도 사회생이 부인되느냐 이게 하나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사회행위를 취소가 되면 이 지금 저축은행은 자기 채권 다 충족하고 나서 남은 돈을 채무자로 돌려줬거든요. 이 돌려준 금액은 사회행위 취소에서 제외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공을 뭐라고 하냐면 요양병원이 요양급여 담보로 자금 융통은 유효적차나 수상이 될 수는 있다. 오케이. 사회행위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변제 등의 향상이 없이 기존 대충금의 변제만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지나치게 거액의 담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사회행위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실제 자금 융통도 없고 기존 채용 변제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행위가 인정된다. 두 번째, 채무자에게 반환한 돈 그러니까 내가 건강보험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남은 돈은 채무자에게 돌려줬어요. 그래도 가액범위 취소되는 거는 돌려준 돈은 가만 안 한다. 그래서 받은 돈 6억 전체에 대해서 가액 배상해야 됩니다. 결국은 저축은행은 돌려줬는데 그건 필요 없이 받은 돈 전액에 대해서 가액 배상 취소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원고에 대해서 줘야 되는 거죠. 엄청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채권 양도 담보로 받아가지고 일부 변제 받아서 자기 채무 변제하고 나머지 돈 채무자에게 돌려줘도 사회행위 취소가 돼버리면 전체 금액이 다 취소돼서 채권자한테 물어줘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요양금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 사회행이 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거액의 담보로 될 경우에 저축은행 같은데 함부로 했다가 사회행위 취소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돌려주면 이중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채무총화산인지 아닌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대출금 채무일 경우에는 100% 사회행위 인정됩니다. 다 되니까 이건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금 융통 사업 개석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 사회행위 부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라면 이런 경우에서는 사회행위가 된다고 확인이 높기 때문에 사회행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액 배상할 때 이것 유의해야 되고요. 이 판례는 여러모로 꼭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모범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피의사실 공표와 국가 배상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다 282-197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 문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례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었습니다. 상고를 했고 피고가 국가를 상대로 한 거죠. 원래 피고가 졌다가 원고가 졌다가 상고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원고는 냉동 오징어를 가공 포장하는 수산물 가공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2013년 미신고 제조 가공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징어책 150박스를 압수합니다. 그러면서 2013년 4월에 원고를 구속기소를 하는데 구속기소 앞서서 냉동 오징어, 오징어 150박스를 3월 25일에 폐기첩부를 합니다. 압수된 물건을 폐기를 세게 한 거죠. 수사 발표 시에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허영치보다 높은 인산염 희석에게 오징어를 담가서 인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합니다. 마치 유해물질을 가지고 지금 오징어 가공을 한 걸로 수사를 한 것처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인산염에 관한 혐의는 수사를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안 했고 신고 없이 제조 가공했다. 이것만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미신고 제조 가공으로 1심에서 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신고 제조 가공으로 해서 했는데 이거는 냉정 오징어 가공에서 무죄 이유는 여기서는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무죄가 됐어요. 이렇게 지금 무리한 기소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기절에 4대 범죄 척결 미래기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식품위해사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식품 관련한 사건이 나오면 막 기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기소하면서 이런 수사 발표도 과하게 하는 거죠. 자기 성과를 과하게 해서. 그런데 어쨌든 무죄도 나고 실제로 인체의 손상 여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도 막 발표하고 그래서 원고가 2018년 5월에 폐기 처분과 공표 행위를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2018년에. 왜 18년에 했느냐? 보시면 알겠죠. 박근혜 대통령 끝난 다음에 한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어디까지는 조각이 되고 어디까지는 위법하다고 보는 거냐. 이게 두 번째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위법한 압수물 폐기 처분 시 소례배상 청구권에 소멸시장 기산이 언제냐. 위법한 압수물 폐기할 때냐. 아니면 그 이유 이게 핵심입니다.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사실의 하나일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만약에 범죄를 구속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그게 오히려 주된 것처럼 발표를 했다면 이거는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는 인사념을 넣었다는 것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냥 신고 없이 제조가하고 했다는 것만 범죄사실이었는데 마치 인사념을 과다해서 유해한 물건을 만든 것처럼 공표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위법한 폐기라 하더라도 몰수형에 대한 몰수형 선고 시에는 피의사 앞서장에 손해가 없기 때문에 몰수형이 있을 때까지는 위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손해가 확장이 안됩니다. 따라서 손해가 언제 확장이 되냐면 위법한 폐기 시에도 형사 무죄 판결이 있을 때 그때 피의사 앞서장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법한 폐기 처분 한때가 아니라 무죄 판결 시에 손해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5년 이내만 하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15년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18년에 소속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원고가 소재료 배상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파괴한 사건입니다. 이렇습니다. 피의사진 공표에 관한 유법성에 조합되는 기준을 이 판례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피의사진 공표에 관한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국가 배상도 여러 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 압수물에 대한 소멸시효가 청구권은 폐기한 때가 아니라 무죄 판결 확정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위법한 압수물을 폐기라 하더라도 몰수가 돼버리면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발생을 안 합니다. 위법한 폐기라 하더라도 그러나 무죄가 되면 소멸시효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사님은 무죄 판결 확정시다. 그리고 이래 피의사진 공표에 관한 것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실버타운 보증금과 상속 재산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2년 1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71-18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부당이집금 반환 선고 원고는 동생들이었습니다. 피고는 형 형이 상고를 했는데 판례공부 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망인이 실버타운을 입주하면서 보증금 1억 1,800만 원을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약서에 뭐라고 쓰냐면 자기 사망 시에 이동 보증금은 장남인 피고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쓴 게 됩니다. 계약서. 그러니까 사망 시 반환 수치는 장남인 피고로 지정한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써 놓은 거죠. 그런데 이 망인이 2019년 7월 9일 날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버타운에서는 입소 보증금 1억 1,800만 원을 장급 그 계약서에 있는 수치인인 장남인 피고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원고들이 동생들이 장남인 피고를 상대로 이거 왜 형이 다 가느냐 이게 상속 재산인데 네 맘대로 가져갔으니까 내놔라. 상속 재산으로 상속 비율에 따라서 뭐 3분의 1시 뭐 하여튼 뭐 달라고 해서 부당인의 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은 뭐냐면 이 입소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이 상속 재산이면 나눠가져야 되고 재산자리라는 계약이라면 나눠가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장남권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상속인이라고 적어놓으면 상속인들이 고유자들을 가져가는 거고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적으면 그 사람이 가유자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 보험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게 상속 재산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것뿐이죠. 대번은 뭐라고 하냐면 노인복지시설 입소 계약에서 반환구 수치인을 제3자로 자기 이해자로 지정한 거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입소자에게 기속되어 상속 재산이 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제3자인 그 사람에게 곧바로 가는 거다. 따라서 그거는 제3자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아닌 피고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반환구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약간 이제 상식적으로는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기가 돈 내서 그걸 장남한테 주는 게 맞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계약에 보증금 반환 수치인이 상속인이라고 적용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장남으로 적용의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건 제3자의 계약이기 때문에 각각 논아가지는 거죠. 논아가지는 상속 재산은 아닙니다. 이거를 그러면 증여로 볼 수 있느냐 과세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즉 상속세의 부담에서 볼 수 있는지 여부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정사회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생장하고 다만 이 제3자를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 사람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상속 재산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거를 그 상속 재산의 전제로 한 부당이들 바라는 인정이 안 된다. 다만 이것을 상속 재산 전체로 해서 과세 당국에서 어떻게 볼 거냐 하면 별개 문제이 되는 거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비안TV의 박판비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권리금 회수 방해와 정당한 사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다 27234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름에 당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임차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임대인이었고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이기게 된 겁니다. 보이시죠. 이 원고는 2013년 8월에 안경점을 임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를 한 거죠. 임차를 해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다가 1차 연장해가지고 2019년 8월 14일까지 안경점을 운영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피고 배우자가 피고 배우자가 부동산은 팔거다. 팔고 매매계약 체결했다. 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원고가 2019년 3월 6일 날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적법한 기간 내에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택 계약 체결 요청 권리금 회수의 조항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는 정당의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 계획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으로 나 태임차인이라고 계약할 거야. 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2019년 5월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건물은 건물을 철거해서 재건축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 임차인과 계약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내용 증명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2019년 7월에 종료일로부터 한 달 정도 남긴 상태에서 새 입차인과 재건축을 감안한 권리금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건물주 철거 요청시에 언제든지 철거하는 걸 조건으로 할 수는 있다. 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새 임차인을 들어오는 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권리기약을 해제하게 되고 10월 15일까지 상가를 보태고 있다가 결국은 10월 15일에 상가를 넘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2019년 10월부터 이 상가는 공실로 있었어요. 공실로 있고 이따가 2020년 1월 그러니까 한 넉 달 정도 뒤에 매수인한테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가 임대인 피고가 한 4개월 정도 공실 유지하다가 매수인한테 넘긴 거죠. 그리고 이 매수인이 철거 작업을 해가지고 2021년 6월까지도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 정당한 사유로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정당한 이유라고 들고 있는데 이 1년 6개월이 반드시 임대인 혼자 그 기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건물을 매도 있을 경우에 새 매수인의 공실기간까지 합산해도 되는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내 것뿐만 아니라 내 이후 매수자 이 사람도 안 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피고들이 통보한 계획처럼 상당기간 동안 공실을 유지한 상태에서 설거는 게 맞다. 애초 계획한 게 맞죠. 나 1년 6개월 이상 안 쓸 거니까 계약 경실이 안 된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경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1년 6개월의 기간은 새로운 소유자의 교육간도 합쳐서 된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뭐를 보고 냐면 통지할 당시에 그러니까 계약 경실을 안 하겠다고 통지할 당시에 이거를 권리금을 가로칠 의도로 한 거냐 아니면 실제로 1년 6개월 더 안 할 의도로 한 거냐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실제로 1년 6개월 공실을 유지할 거고 실제로도 유지했다. 따라서 이거는 정당하게 인정이 된다 라고 봐서 소름 해상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거죠. 원심은 임차인의 소름 해상 청구를 받아줬는데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 맞으니까 이거는 권리금 해수기에 방해를 한 게 아니다. 따라서 소름 해상 할 필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과거에는 대수선이나 재건축을 이유로 쫓아납니다. 그리고라도 실제로 안 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법에서 권리금 해수기를 보호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을 사용하지 않을 때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 여러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요거 요거 있었는데 그에만 그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데 이때 1년 6개월은 반드시 그 임대인이 할 필요 없고 새 건물주가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합산해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는 거고 만약 계획만 실제로 안 한 경우에는 회수기에 방해 한 걸로 봐서 소름 해당 해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공인 논무사와 수사절차 상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13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5도 6326 판결입니다. 2015년 사건인데 7년 동안 묵혀놨다가 이번에 선고한 거죠.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고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무죄였는데 검사가 상고해서 유죄 취지로 파괴된 거죠. 적용 법령은 공인노무사법입니다.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 관리에 관한 상담 비디오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사실왕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공인노무사였어요. 그런데 건설업체 산업체 근로자 사망 임금체불 이런 사건들이 여러개 있는데 이 사건을 의뢰받고 창고인 진술 예상문답서 그 다음에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그 다음에 피의자별 적용법령 이런걸 기초로 해가지고 법률상담과 의견서를 작성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받은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법률가 형사사건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노동관계 법령이나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이라면 그걸 해주고 돈을 받는거는 문제가 안되는데 이게 그 아까 말한 노동관계 법령이나 노무관리하고 상관없는 내용의 상담을 한것으로 돈을 받은거면 변화사포 위반이 되는겁니다. 다시 말씀해주시면 결국 산업재해라 근로사망 임금체불기 사건에서 참고인 짐주율소서라든지 형사사건 처리절차 피의자별 적용법령 이런것들을 상담해주는것이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즉 문제제기 이유가 요겁니다. 건설은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법률상담이 노동관계 법령의 상담으로 볼 수 있느냐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형사사건 처리절차라든지 주요판례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기초로 한 법률상담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수사절차에 관한 상담이기 때문에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따라서 그에 관한 의견서도 수사절차에 관한 의견서도 수사절차의 개시에 관한 거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직무이 안 들어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사사건을 전제로 한 상담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건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는 결국 노동관계 법령 상담인데 수사나 수사절차를 전제로 한 법률상담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 내용이죠. 그리고 의견서 작성한 경우에 수사절차가 개시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판례는 법률 유사 직역이 있습니다. 세무사도 있고요. 공인노무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죠. 이런 사람들인데 형사사건을 전제로 한 상담이나 서류 작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말낫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직역 유사 직역이 여러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체가 다 형사사건을 전제로 한 상담이나 서류 작성은 안된다. 이게 이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구 오무정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용구 형사 공인노무사와 고소고발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1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5도 6329 판결입니다. 판례용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용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그러니까 무죄 취지였는데 검사가 상고를 해서 유죄가 맞다라고 파기환송된 겁니다. 적용범정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3호 노동관계범정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요게 이제 공인노무사의 직문데 이거 직무벨인을 넘어서서 한 것기 때문에 변호사의 위반이다. 요게 되는 거죠.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공인노무사였어요. 그런데 채불임금 관련해서 법률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사 대표가 고려공인법 위반을 이유로 했을 때는 근로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업무를 해주고 회사가 이제 그 채불임금으로 고소를 당하면 회사 입장에 서가지고 회사 대표의 명의를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투수를 받았죠. 그러니까 고소장도 작성해주고 고소사건의 답변서를 작성해 준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노동관련 형사사건 이게 형사사건이죠. 채불임금 사건은 형사사건이니까 형사사건의 고소장과 답변서 작성이 공인노무사의 직무기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2015도 6329 판결인데 한 7년 동안 지금 묵혀놨다가 이번에 성공한 거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건입니다. 대응은 뭐라고 하냐면 위반사실의 신고와 형사고소 고발은 구별된다. 신고하는 거는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형사고소는 고발은 신고하고는 구별된다. 따라서 고소고발자의 작성은 법무사에게는 허용되지만 법무사는 고소고발자의 작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달성하지만 일반 행정사에는 허용되어 안 된다. 그러니까 세무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공인노무사 여러가지 있어요. 유사 지급이 많이 있는데 관세사 이런 사람들도 고소고발장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으로서의 절차와 수사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별개의 절차에서는 별개의 절차인 형사사건에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근로감독권에 고소고발은 형사속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의 증거임에 포함되지 않고 답변서 작성도 수사절차의 일환이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의 증거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형사사건 관련한 고소고발이나 답변서, 의견서는 다 공인노무사법 위반이 되고 결국 공인노무사의 증거임에 넘어서고 따라서 변호사고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제외한 유사 법률 지격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이나 답변서 작성은 증거임에 안 된다는 것을 밝힌 사건이고요. 문제는 형사사건의 전문성은 변호사들이 있고 법무사도 좀 있을 수 있는데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할 때는 과연 맞는지 여부를 또 별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형사사건이 갖는 어떤 수사절차에 관한 여러 조력을 이런 공인노무사들이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적절한 서비스로 받지 못한다는 면도 있지만 또 변호사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거는 정책적인 면입니다. 입법정책적으로 어디까지 해줄 거냐 말 거냐 여기까지 절충한 문제이고 다만 이 판례는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공인농사의 직무나 이런 다른 유사 법률 직역의 직무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힌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령원부 오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팔령부 형사 주식 보유 보고와 부작이범 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2년 1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1110 판결입니다. 팔령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팔령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작권 위반 사건인데 피고인이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피고인도 무죄맞어 그러면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자본시작법에 보면 주권 상장법인 상장법인의 대량 보유자 대주주는 보유상황의 변동 같은 거 변경이라든지 팔았다든지 샀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금융위원이나 거래소에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보유 대주주의의 경우에 일정한 상장법인의 대주주의의 일정한 대주주의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 변동사항을 보고하게 돼 있고 보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이게 이제 적용법령입니다. 사수인은 이렇습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상장법인의 주식 공동 보유자였고 보유 보고 의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고인한테 지시를 합니다. 너 지시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매수해라. 너가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했으니까 매수한 상태에서 이 차명 주식 보유사항과 변동을 금융이나 금융공고를 신고를 안 한 거죠. 애초에 신고 안 할 목적으로 지금 차명으로 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검사가 피고인을 A와 B의 보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공모했다라고 해서 공동 종목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 피고인은 보고 의무 의무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타인 명의 주식으로 사는 거를 피고인이 직접 했죠. 직접 했고 이 사람이 타인 명의로 샀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 한 거 자체가 이걸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공모한 거 아니냐라고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문을 뭐라고 하냐면 보고 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해서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부작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통상 살인은 칼을 찔러 자기 칼을 찔러야만 살 수 있는 게 살인이죠. 그런데 부작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 하려면 이 사람을 보호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줄 하나만 던져주면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모나 선생님 이런 사람인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죽어있다 그러면 살인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위해선을 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거를 진정 부작위 범위라고 합니다. 이 상태입니다. 보고 의무 위반 범죄는 자기위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고 부작위에 의해서만 성심할 수 있는 진정 부작위 범위입니다. 그 공동정법은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돼서 공모하여 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성심할 수 있지 그 의무가 없는 사람은 공동정법이 될 수 없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진정 부작위 범위의 공동정법은 의무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보고 의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위 범위 될 수가 없고 따라서 공동정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부분은 무죄다. 이런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진정 부작위 범위 부작위 부작위 범위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작위에 의해서만 범위를 만들 수 있는 범죄 이걸 진정 부작위 범위라고 하고 자기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다 범죄가 되는 범위 이거는 부진정 부작위 범위이라고 하는데 이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하는 경우 이런 유사 처벌적인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보고 하여야 한다. 보고 안 하면 처벌한다. 이럴 경우에 이 보고 의무 있는 자만 그 위반 처벌에게 대상이 되는 대상이 되고 공모도 안 된다. 공동정범도 안 된다. 따라서 공동정범 처벌시에 보고 의무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디지털 등거 압수와 상세 목록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2년 1월 14일이고요. 2021모 1586 결정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5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압수처분에 대한 준환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환고 재환고인은 피고인이 했고요. 파기환송됐죠. 그러니까 압수처분에 대해서 준환고를 했더니 피고인이 졌어요. 지니까 재환고를 해서 대부분이 오 이거는 피고인 말이 맞아. 그래서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사건 무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받아가지고 피고인한테 뇌물을 공유하겠다는 걸로 수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A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준환고인 이 사람 이 사건의 피고인이죠. 준환고인 이 사람의 휴대전화가 압수됩니다. 이걸 제1연장이라고 하는데 이 영장에는 폄미사실 관련 정보에 한정하고 상세 목록을 교부하고 이외의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라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일 영장에만 써있는게 아니고 모든 디지털 증거에 관한 영장에 다 써있습니다. 현미사실 관련 정보에 한정하고 상세 목록을 교부하고 다른 정보는 즉시 삭제, 폐기, 반환하라 이렇게 써있어요. 당연히 다 써있어요. 이제 이 피고인은 절차 참여를 포기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대전화 파일을 다 이제 수사기관에 선별을 해야 되는데 선별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휴대전화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해서 땡땡땡.gif 압축파일 파일로 압축 저장을 해서 갖고 있었던거죠. 그리고 나서 A라는 사람은 유죄가 확정됩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항공인에 대한 이 사람 내물을 받았다고 또 수사를 하게 되겠죠. 수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 제일 영장 위에서 압축파일이 압수가 되어있는게 보여요. 그러니까 압축파일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뇌물공유에 관한 증거도 또 나온거죠. 그러니까 이 걸 하다가 제2영장 2000년 4월 16일날 1년정도 뒤죠. 1년 뒤에 제2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첫번째 압축파일 땡땡땡.dif 파일 이 파일을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보니까 이 두번째 압수영장을 할 때 준항공인한테 참여절차 제공을 안한거에요. 참여절차 압수수색을 할 때 이 사람한테 이거 압수수색을 하고 나 선별하고 할건데 너 참여해라. 첫번째 1영장에서는 참여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안해도 됐는데 두번째 때는 참여포기 의사를 묻지 않은거죠. 그래서 어? 이거 잘못됐는데? 부랴부랴 다시 1년 뒤인 2021년 4월 17일날 세번째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참여절차도 제공하고 다시 이 스타크파일을 세번째 압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준항공인이 하우니 이 이거 영장 제3영장에서 압수한거 무효 아니냐 라고 무효라고 어 준항공을 하게 된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선별 없이 포괄파일을 압수한 것이 적극하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혐의사실과 관련된게 한정하고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이의사실은 다 폐기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하고 그냥 하나의 파일로 zip파일로 한거 이거 과연 적법하냐 그 다음에 절차참여 없이 두번째 영장할 때는 절차참여 안했죠 한 압수정장 적법하냐 그 다음에 유법한 압수수색의 사후영장에 적법하게 될 수가 있느냐 세번째 압수정장이죠 대법을 뭐라고 하냐면 하드카피와 이미징은 예외된 경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휴대전화 압수를 할 때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있으면 거기에 범위사실에 관련된 것만 추출을 해라 그 추출을 하고 그와 관련이 없는 것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압수하면 안됩니다 근데 현실을 어떻게 하냐면 휴대전화 전체를 통째로 받습니다 통째로 받고 그 통째로 받은 휴대전화 파일을 이미징화해서 파일로 보관합니다 보관한 다음에 그 파일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두 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이게 대법원 판단이고요 두번째 상세목록 제공하라고 있잖아요 상세목록에는 정보에 파일 명세가 특정돼야 된다 근데 상세목록에 그냥 압수파일 땡땡땡.gif 이거 혐의사실 관련성 있음 이렇게만 쓰는 것은 상세목록 제공한 게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통째로 갔기 때문에 관련 없는 나머지 정보도 삭제 폐기도 안 한 거죠 전혀 그래서 위법하다 그래서 결국 이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핵심입니다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관련성 없는 정보 폐기 없이 한 경우에는 그 취직한 정보 전체가 위법하다 그러니까 땡땡땡.gif 파일 그 전체가 다 위법한 겁니다 전체가 다 싹그리 싹그리 그래서 제일 압수정장은 위법하고 제일 압수정장은 위법한 이상 이 삼문 따져볼 것도 없이 다 위법하다 그래서 주당국이 승소한 거죠 이 디지털 정보 압수수의 실무가 현재로 특정 파일이 아닌 전체 이미징이 원칙이 되고 예외적인 경우가 전체 이미징인데 오히려 이게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복제한 다음에는 반드시 선별작업을 해야 되는데 혐의 작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선별작업이 끝난 나머지 파일은 다 폐기, 삭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휴대전화의 경우에 휴대전화가 파일을 개별줘도 될 게 아니라 CAB라는 압축 형태의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카톡에 저장되는 대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1부터 100명의 사람하고 카톡을 하잖아요 하는데 압수할 것은 그 중에 23번과 52번의 대화만 압수하면 되는데 이 22번과 50번의 대화만 따로 파일이 안 돼 있고 1번부터 100번까지의 카톡에 있는 대화의 전체가 하나의 CAB라는 압축 파일로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 이유를 쓰라는 거죠 쓰고 실제로 압수하는 것은 이 중에 20번과 50번만 압수한다 이걸 상세하게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상세목록 작성을 없었기 때문에 혐의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일령장의 압수 모두가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세목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상세목록 작성 안 하면 혐의 관련이 있든 없든 다 위법하다 그래서 이거는 실무에서 상세목록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된 사건이 발견된다면 이거는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은 압수할 때 반드시 상세목록 작성을 자세히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압수되는 파일이 뭔지 정보가 뭔지를 특정을 해야 되지 특정 안 하고 대충 두리무실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위법한 게 돼서 압수물로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이 판례는 디지털 증거 압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길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행정 폐기물 처리와 무등력 비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737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유지인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영업동기 3개월 및 경고청 취소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폐기물 처리업자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김천시장이었는데 원고가 졌다가 대법원에서 어? 원고 말이 맞다 그래서 파기환송한 거죠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처한 겁니다 사실관이 이렇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 9일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상에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를 받은 이 사람이 이 폐기물을 가지고 가지고 그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사용한 겁니다 비료로 사용을 해서 만들어서 이 비료로 농가한테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걸 비료로 만들어 볼 수 있게 해서 만들어서 비료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처분은 뭐냐면 변경 허가 없이 폐기물 보괴시설을 증설한 거 요게 제1처분이고 제2처분은 뭐냐면 비료 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처리 잔재물 결과를 농가에 무상 공급한 거 요거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2처분을 했고 3처분은 뭐냐면 전문기관의 사전 분석 확인 없이 액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재활용했다 라고 해서 3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처분과 3처분은 맞다 이건 처분 맞다 2처분이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2처분은 뭐냐 비료 생산업 등록 없이 잔재물 영구 결과물을 무상으로 농가에 제공한 거 비료로 준 거 요걸 가지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한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즉 폐기물 관리물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공급한 거 요것이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사유가 되느냐 요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비료 관리법은 등록 없이 비료를 생산하거나 파매를 처벌하는 건 맞다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을 재활용의 대상 그런데 결과물의 기준 규격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 자체 사용에 대해서 처벌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가져다가 어떤 형태 폐기물이 유해성 물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메탄가스를 어느 정도 낮추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걸 위반할 때 적용하는 게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지 그 결과물을 비료로 생산하냐 마냐는 폐기물 관리법 2.3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의 영업정지 사유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한정되는 것이지 비료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세를 받는 건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고문제지 그걸 가지고 비료 관리법 위반 사유를 가지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의 영업정지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해되시죠?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해야지 비료 관리법 위반으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영업정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처분 3처분은 맞는데 2처분 비료를 공급했다는 이유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한 건 안 된다라고 해서 요거는 파기한 겁니다 결국 불이익 처분 그러니까 행정제재의 불이익 처분이죠 행정제재의 불이익 처분은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해당 근거 조항의 취재와 범위를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 관리법 위반 사유는 비료 관리법에 따른 처분을 해야지 그 위반 사유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사유로 사물선은 없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요거는 영업정지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확인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